안녕하세요 직수리 다련입니다. 모니터를 지금 보면서 하나 얘기를 하자면 어제 갔다 온 현장이에요.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수가 방수 문제에요. 지금 비올때마다 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아파트 전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전 세대가 다 이래요. 그래서 방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건 그렇다치고 1층에서 방수를 해야 되는 문제고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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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번져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번지냐면 이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자 보시면 밖에서 보잖아요. 자 에어컨을 에어컨 배관을 타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잘해 놓는 데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도 전선 전선이나 우리가 이 배관이나 전선이나 이런거 시공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게 뭐냐면 이런게 하나가 물길이 돼 물길 물길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선도 어느 건물에 인입을 시킬 때 이렇게 그냥 바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넣어버리면 빗물이 타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다운을 시켜줘요 이렇게 그래서 빗물이 타도 이리로 툭 떨어지게끔 근데 지금 에어컨도 여기 제가 다른데 3대 다 왔어요. 잘해 놓은 데는 다 이렇게 밑으로 다운 시켜놨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다이렉트로 그냥 아예 들어가게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이러니 이게 지금 여기 막아놓지도 않았단 말이야. 마무리들도 안 해놓고 그러면 이게 다 들어간다고 이리로 빗물이 다 타고 들어간다고 지금 여기 여기랑 그러니까 이게 잘해 놓은 데는 괜찮아요. 근데 코킹도 안 해놨지. 거기다가 이게 타고 들어가게끔 다 해놓은 거야. 이러니 여기가 이렇게 다 일어나는 거야. 습이 생기고 어제 갔다 왔는데 어제 현장인데 자 보세요. 이게 비가 오잖아요. 빗물이 다 타고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아래서 봐서 그렇지. 밖에 나가서 전면을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관이. 그러니 빗물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공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에어컨 시공하자로 인한 여기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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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야. 누수가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로 빗물이 다 들어가갖고 이거 여기 다 코킹 해줘야 돼. 이거 이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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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집에 다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일어났잖아요. 여기도 지금 방수가 안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뭐 추후에 진행할 거고 지금 상황이 이래요. 지금 이 집의 상황이 여기는 이제 여기는 아래층에서 페카를 위에서 하면 좋겠지만 상황이 잘 안 돼서 아무튼 위에서 지금 여기가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 지금 이미 아파트 관리소하고 아파트 관리소하고 여기 이 전층이 되게 다 이러니까 공용으로 지금 자꾸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세대 주인 분은 세를 내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흠이 돼 가지고 세가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 집의 문제가 근데 지금 여기 위층 여기 위층은 자기네 층도 똑같이 이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파트 공용해서 해줘야 되는 거지 내가 해 주면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이게 물건으로 한참 했대요. 안 되면은 지금 이게 지금 이 집이 나가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서 임시방편으로 해결할게요. 여기서 뭐 페카를 박아 가지고 페카도 많이 박으면 안 돼요. 왜냐면 잘못하면 우수관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페카를 조금만 받아 가지고 이제 약간 그래도 조금 방수하고 그 다음에 다 벗겨내고 뺑캐치를 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여기 아까 보셨죠? 에어컨. 거기 실링이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2층에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다 이렇게 번져 온 거예요. 이게 여기 나가다 보면은 나가다 보면 자 보시면 자 보시나요? 이것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여유를 줘야 돼요. 여기를. 그리고 애초에 시절기를 여기다 놓은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이게 바깥으로 내놓으면 안 넣는 거 아시죠? 지금은. 여기는 여기 이 집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안에 다 넣어놨잖아요. 잘해놨지면 진짜 잘해놨더라구요. 에어컨. 칭찬해 주고 싶은 에어컨이 있었는데. 배관. 칭찬해 주고 싶은 에어컨 배관이 있었는데. 잘해놨더라구요. 진짜. 근데. 근데. 이거는 안전이 잘못된 거야. 이게 지금 여기서 봐서 덜 심각해 보이죠? 밖에 나가서 보잖아요? 안전이 이렇게 대각입니다. 대각. 이렇게 돼있어. 안전이 대각입니다. 안전 들어가라고. 그냥 물호수에요. 물길이에요. 이게 아니 물길이. 그걸 떠나서 여기다가 쿠킹도 안 해놨잖아요. 마감 처리도 안 해놨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고. 상태도 안 좋고. 크랙도 많이 간 상태인데. 여기다가 타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도화지. 아무튼 그래서 여기가 좀. 이거는 뭐 여기 임시방편을 코킹 정도 좀 하고. 여기는 그냥 뻗겨내고 빙투치를 해서. 세입자분이 원하는 거는. 여기가 어쨌든.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어?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좀. 미관상. 미관상. 조금이라도 깔끔하게 보이게끔 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했죠. 그렇게 해주겠다. 원하는게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철구이 다 불어났잖아. 불어났고. 이게 지금. 지금. 시멘트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여기도 퍼티 작업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페카 박아서. 방수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벤드 뜯은 거 다 벗겨내고. 여기 벤드 칠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원래는 위에 가서 방수를 해야 되지만. 이 아파트 전체가 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분의 위층분이. 그러니까. 오늘 또 공동주택법을 얘기를 하게 되는. 또 이게 공동주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또 이게. 또 이번에 위 사람이. 어. 전혀 이 공감을 못 갖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여긴 이제 일정 잡아가지고. 제가 해드릴게. 퍼티. 퍼티 작업하고. 여기 방수할 수 있으면 페카 박아서 좀. 왜냐하면 이런 것들 심각하기 때문에. 너무. 어. 지수잭을 많이 넣어버리면. 어. 지수잭 방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잘못하면 이 배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배관이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한. 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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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카를 한. 요정도. 요정도. 요정도 선에서. 박아가지고. 어. 어. 조절해서 좀. 넣어놓고. 그 다음에 다 빡겨내고. 헤러를 갖다가 다 긁어낸 다음에. 뭐. 완벽한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누군가 집을 보러 오더라도. 지금. 집을 내놓은. 지금. 요런 것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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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을. 어. 망설이신다는 거지. 어. 그래서 아무튼. 요것도 이렇게 하고. 여기도 뺑기 칠하고. 한 면이라도 이렇게 칠해서. 하는 건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어. 배관. 배관 시공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항상 여러분들. 뭐 어떤 시공하든. 전선을 넣든. 우리가 CD관 주름관을 넣든. 항상 건물에 인입을 시킬 때는. 여유를 두고 아래로 다운 시켜줘야 돼요. 어. 이렇게 건물이 들어간다면. 그래야 빗물이 타고서 뚝뚝 떨어집니다. 이게 안 간다. 물길이 안 간다. 왜냐면 물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가 않아요. 위에서 아래는 겁나게 잘 흐릅니다. 근데. 아래에서 위로는 흐르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타고 들어가라고 만든 거야. 아. 쿠킹도 안 해놨잖아요. 이건 제가. 제가이라도 쿠킹을 해놓을 거예요. 여기서 그냥. 어. 여기서 그냥 발라버릴 거예요. 어. 발라버리고 좋지. 고객님이 원하신 거는 그거니까. 원하신 대로 해드릴 겁니다. 네. 제가 원하는 건 제대로 다 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는 거. 어. 말씀드리고 싶네요.